네 2021년 2월 첫째 주 뮤직뱅크 케이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골든차일드와 아이유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아이유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때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미쳐면이 어딜 비추는지 내려 고정히 결국 알게 되길 더 원해내는 일 유 completes 잊지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네 그 유일함이 얼마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